드디어 2021년 신축년의 해가 발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언제나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다 대박 대박 대박만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운틴TV 시청자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2021년에는요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는데요. 2021년에는 모든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기득이길 바라면서요. 정말 멋진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파이팅! 2021년에는 정말 마음껏 산에 다니면서 정말 맑은 공기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왔으면 좋겠고요. 산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운틴TV 파이팅! 올해는 역시 마운틴TV를 보시면서 힘내시고 모든 걸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파이팅! 2021년 항상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길 저 백봉기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파이팅! 정말 다사단한 했던 2020년 몸도 마음도 지쳐 계실 텐데 2021년은 더욱더 웃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운틴TV를 통해서 더욱더 맑은 산의 공기처럼 2021년은 코로나 없이 맑은 공기로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운틴TV도 파이팅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파이팅!